책 나왔다 야 나왔다 건강상승이야? 이걸로 와아 싫어하냐? 매력 못쓰니 왜 그렇지 가자 가자가 아니라 방종할 시간이다 큰일났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발러스게이트에 이어서 가야죠 저번시간에 돈에 복수를 하려고 그랬다가 시간이 없어 꺼버렸는데 우리 복수를 하겠습니다 좀 아닌 듯 일단 법사부터 노려 그렇지 다음 성취자 어 해골이 다하네? 돈 복수라고 돈이 하는 것 봐 아 좋아 다음은 하인 하인은 몸가 약해보이죠? 야 우리 해골 겁나 세다 우리 해골이 더 센데 쟤네보다? 어 어 너 다 썼냐? 독바르게 한 번 더 해 좋아 때려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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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그렇지 때려 우리 네크로맨스는 언제 오니? 커플끼리 다 지금 혼란해하고 있어 왜 어디가 너 왜그래? 왜그래? 결국 복수는 스켈레톤과 돈이 자신이 직접 하네요 원래 하여튼 원래 이 정도로 혼란 둘 걸렸으면은 다시 닉게임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버프가 걸렸는데 잘 싸워줍니다 아 역시 가속 스켈레톤 얘들아 이제 그만 진정해라 대사가 안 나오잖아 자 자 들어갑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귀찮은 게임이기 때문에 빨리 가죠 두두두두 두두 어 도둑길드 불 블랙 릴레이 북적통 뭔 소리 하게? 블랙 릴리? 야 알았어 암호 알고 있어 머큐리 꺼져 내가 갈거야 다 죽이고 가면 되지 뭘 다 덤벼 어 나오잖아 한번에 뭐야 감정해 자 자고 와야겠구만 어디보자 뭔가 볼까 야 민첩상승이야 개꿀 민첩이 19가 되네 그러면은 민첩은 엘프급이죠 깜 겁나 좋아 아 이건 이건가보다 뭐여 아 여기 나오냐 책? 아 나왔다 진짜 나왔네 지능상승 능지 좋아 법사탑이라는지 능지구만 자 와 능지 쉽고 초 똑똑함 초 똑똑함 뭐여라 얘들아 쟤네가 뭘 하던 난 신경쓰지 않고 버프 걸겠다 가자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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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 지혜 어 좋아요 오옵쓰 오우 얍 아아 모든 책 다 모았고 엑조디아 액조디아 5장인데 6개나 모았어요 야아 마법사 힘 19짜리 마법사 아아 방종 수고하셨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headי 액핀 계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람 후 아이돌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이든아 어떠 soci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